제2회 포항 메이어스컵 서핑 챔피언십 대회가 오늘부터 20일까지 흥해읍 용한리 신항만 해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250여 명의 선수들이 롱보드, 숏보드 두 종목에서 프로, 오픈, 비기너 등 12개 부문으로 나눠 기량을 겨룹니다. 전국 3대 서핑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신항만 해변에는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서퍼가 찾고 있고, 포항시는 서핑 비치를 조성해 서핑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국 3대 서핑을 조성할 계획입니다.